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리 리 토마토 레진아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통 빳자기를 여기 넣어서 하는데 오늘 뭐 꺾고 왔어요? 꽃! 이 꽃들을 이 노란 꽃을 한번 넣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토끼하고 별판에 넣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밑에 한번 레진을 채워보세요 꽉꽉? 반턴 정도 나오나요? 가득 채우면 안돼요 거기 꽃을 넣고 또 위를 덮어줘야 하니까 됐어 됐어 음 레진을 반턴 채워주세요 됐어요 예 그리고 꽃을 자기 원하는 꽃을 집어서 넣어주세요 지금 시들기 시작하니까 빨리 넣어줘요 넣어서 한번 꼭꼭 눌러주세요 딱 펴서 예쁘게 넣어야 돼요 그렇지 꼭꼭 한번 눌러준 다음에 그 위에 레진을 다시 한번 넣어주면 돼요 잘 펴서 예쁘게 겹치면 안 돼 접히면 안 돼 한번 어 콕콕 눌러서 펴죠 예쁘게 다 되면 거기 위에 레진을 다시 한번 너무 깊숙이 안 넣어도 돼 이상하게 돼 어 위에 뿌려줄 거니까 레진을 약간 이상하게 돼도 돼 잘 펴지기만 하면 돼요 펴져 있으면 위에 레진을 뿌려주세요 공기방울이 손에 안 예쁘니까 꼭꼭 찍어서 공기방울 다 빼주고 위에까지 다 덮었어? 펜서? 응 나 이거 입체적으로 돼 버렸어 축축 튀어 놨어 음 그렇게 해도 예쁠 것 같아 프리트도 다 했어? 공기방울은 콕콕 눌러서 좀 빼주세요 안 없지 요걸로 요걸로 없지 공기방울 다 빼줘야 돼 위에까지 다 넣었어 위에까지 다 넣었어 다 넣었어 그러면 여기 핸섬이 아빠 손 한번 찍어 보지 여기 레진이고 여기 유보이 광선이 유보이 선이 나오는 데입니다 여기 넣어서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들어갔죠 그래서 뒤에 한 3분 정도 켜주면 됩니다 여기 불이 들어오지 그치 3분 동안 한번 기다려 봅시다 잘 나올지 모르겠네 잘 나올까? 잘 나오겠지 네 요렇게 유보이 선을 광선을 쐬어주면 딱딱하게 붙습니다 요렇게 키트로 잘 나오네요 그쵸 응 여기 설명서를 보면 여기 다 나와있죠 그렇죠 네 레진 펜덴트 원래는 반짝이 그치 반짝이 넣었는데 우리가 응용해서 꽃을 넣어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 뒤에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분 뒤에 흘렸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되어있을까? 네 잘 되어있을까? 말랐네 이제 한번 만져봐 말란 것 같아 말랐어요? 응 아 이제 뒤디뎌어서 한번 꺼내볼까요? 뜨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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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 그쵸 뒤에도 노란색 키포만 좀 빠졌으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아까 생각에는 네 그리고 프린트도 프린트도 노란꽃이 예쁘게 들어갔네요 또 키포가 약간 들어가서 생각했던 것만큼은 예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꽃이 영원히 보관할 수 있겠다 그치 응 살아있는 꽃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갔네요 네 한번 봅시다 응 네 네 이렇게 예쁘게 레진아트 성공했습니다 햇빛에 나가서 한번 보자 알았지 응 여기 실내 조명이라서 잘 안나오는데 햇빛에 나가서 한번 더 봅시다 네 그럼 만든걸 여기 고리에 함께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한번 찍어주세요 손을 잘 찍어주세요 응 고리로 구멍난 부분에 찍어주세요 지금 제가 다시 이놈 물에 에 지 네 이렇게 여기가 예쁘게 됐네요 예 예쁘죠 그죠? 응 햇빛에 가서 한번 잘됐는데 한번 뽑시다 네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짠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영상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네 이렇게 햇빛에 한번 가져 나왔습니다 확대를 별부터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? 음 햇빛에 좀 비춰서 반짝거리는게 예쁘다 그치? 응 음 별이고 요거는 토끼 토끼도 확대를 해볼까? 음 안에 이제 애픔꽂이 딱 들어있다 그치? 이렇게도 뒷모습 음 애픔 공기가 없어서 되게 잘나왔네 질게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